불교 수행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 전현수입니다 오늘은 불교 수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시간 동안 불교 수행은 뭘 말하고 왜 우린 불교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불교 수행의 세 가지 길 그리고 그 불교 수행의 세 가지 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칠각질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구성요소다 깨달음을 이루는 구성요소 7가지가 있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신통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신통이라는 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통은 한자 말이고 신과 통했다 어떤 영묘한 능력과 통했다 이런 뜻인데 자칫 조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신통에 대해서 이 불교에 여쭤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 주제 중에서 먼저 칠각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칠각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의 요소라고 이야기한 만큼 우리 불교 수행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통이란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통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불교 예와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이 칠각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말하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의 수행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37조도품 37가지 도를 도와주는 요소다 수행이다 해서 37조도품이라고 하고 또는 37보리분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리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이 37조도품을 수행해야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37조도품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길 바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37조도품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7조도품을 잘 수행해야 취착으로부터 해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암탉의 비유를 합니다 암탉이 계란을 잘 품어야 그 안에 있는 병아리들이 부리로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품지 않으면 그 안에서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37조도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념처라는 게 있습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게 전부 합하면 37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칠각지입니다 그러니까 칠각지를 잘 수행해야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는 하나하나 간단히 보면 염각지, 염이라는 요즘 말하는 마음챙김입니다 염, 염각지, 택법각지, 법을 잘 아는 그런 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열각지, 희열이라는 건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요, 경안, 고요각지, 정각지, 삼매각지입니다 사는 담담하게 보는 사각지 이 일곱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칠각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비유가 물었습니다 왜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의 요소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잘 수행하면 감각적 욕망, 또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이게 대표적인 번뇌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어떤 비유가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다, 가난하다 한데 어떤 게 가난한 겁니까? 또 부자다, 부자다 한데 뭐가 부자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칠각지를 수행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칠각지가 없으면 가난병이고 가난하고 수행을 많이 해서 칠각지를 많이 가지면 부자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상류단 이가의 옷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나 또 큰 대신들이 옷상자 그 당시에는 옷장이 잘 없고 옷상자에 옷을 넣으면 뭐하는데 옷상자에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서 입듯이 나는 이 칠각지 중에서 내가 이 각지가 머무르고 싶으면 이 각지에 머무르고 저 각지에 머무르고 싶으면 저 각지에 머무른다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예를 들면 삼매각지에 머무르고 싶으면 그 순간에 삼매가 든다는 겁니다 또 염각지에 이루고 싶으면 그 순간에 마음이 딱 이래 집중되는 그런 것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리불은 큰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가 아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고요각지, 삼매각지, 사각지 이 일곱 개의 각지가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상류다니까야 개경의 순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 순서를 좀 보면 제일 시작이 염각지입니다 어떻게 염각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나 할 때 보면 처음에 자기 혼자 염각지 가지는 거 아닙니다 개를 잘 가지고 있고 삼매를 잘 가지고 있고 통짤지 또 통짤지를 얻어서 해탈하고 내가 해탈했다는 걸 아는 해탈지견을 갖고 있는 부족한 가지고 있는 그 비구들을 자꾸 찾아가서 말도 듣고 또 가까이 하고 섬기고 또 그분에 대해서 자꾸 기억을 하고 그랬다가 그분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에게 큰 이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멀리 떠나게 됩니다 뭐로부터 멀리 떠나냐면 번뇌라든지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것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사유하고 기억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법에 대해서는 머리에 딱 있겠죠, 그렇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관 저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걸 더 열심히 열심히 하면 그걸 우리가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이때 마음 챙김, 사티입니다 보통 불교에서 사티는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기억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현재 집중인데 여기서는 기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신 선임에게서 들은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내한테 항상 있게끔 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염각지가 우리한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그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공부가 머릿속에 딱 있겠죠 그럼 공부에 대한 염각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이 확실하게 자기 머릿속에 배운 것이 딱 있다 그래야 되면 그게 확실할 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고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다 이거는 이런 법, 이거는 이런 법하고 법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법을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요소 이걸 우리가 택법각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속에 자리 잡히고 그것이 이제 열심히 하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들은 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 이건 선법이고 이거는 악법이고 해로운 법이고 이거는 이렇구나 하고 자기가 그걸 확실히 자기 거로 만드는 게 두 번째 택법각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법각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진각지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 정진이라는 건 나한테 해로운 게 있으면 없애고 아직 안 올라왔으면 그걸 안 올라오게 하고 나한테 좋은 게 있으면 계속하고 또 좋은 게 아직 없으면 올라오게 하는 게 정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진각지가 생기게 됩니다 정진각지가 되게 되면 정진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나한테 나쁜 건 없겠죠 번뇌는 없겠죠 번뇌가 사라졌을 때 우리한테 생기는 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도 기쁨이 생기지만 이 기쁨은 굉장히 질이 좋은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비세속적인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아닌 그런 비세속적인 희열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희열 각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열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몸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져요 희열이 있게 되면 고요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또 확실히 자의 거로 만들면 고요 각지, 경안 각지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요함이 유지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또 마음은 행복하게 되면 산매에 들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번뇌 없이 딱 한 대상에 집중되는 산매를 얻게 되고 그 산매를 확실히 자의 거로 만들면 산매 각지가 자기 속에서 딱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산매에 들었을 때 그 산매도 보면 초선 같은 경우는 희열도 있고 또 이제 2선도 희열이 있습니다 3선은 행복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평온한 상태에 들게 되면 이 산매에 들어서 고요한 마음을 더 평온함으로 가득 채우면 평온 각지가 우리한테 자리 잡기 시작하고 또 꾸준히 하면 그게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다운됐을 때가 있잖아요 해이해졌을 때 뭔가 사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해이해졌을 때 닦을 각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이해지면 택법 각지를 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것이 선법인가 어느 것이 악법인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열심히 고찰하는 걸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해이한 데서부터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진각지를 또 그때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좀 처져 있다 하면 정진각지를 해도 올라옵니다 그 다음 희열 각지가 내 속에 희열이 있어도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또 우리가 덜 떠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막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덜 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고요함 각지 또 산매 각지 평온 각지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순간순간에 맞게 닦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 염각지, 마음 챙김은 언제나 어느 사실 나머지 이 여섯 가지 각지에도 그게 마음 챙김 각지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챙김은 항상 추와 같아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익합니다 이거는 언제나 기본으로 그 바탕 위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칠각지가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칠각지를 통해서 병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에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좀 아프면 칠각지를 이렇게 외워요 그럼 이제 회복한다 이런 게 있는데 부처님의 그 위대한 제자가 열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마아까사파, 마아 모깔라나 이제 마아까사파가 병이 들어서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방문해서 칠각지를 닦으면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하고 칠각지에 대한 법문을 하니까 마아까사파가 병에서 회복됐어요 마아 모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이래 몸이 아플 때는 칠각지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법문을 들었을 때 자기가 과거에 수행했던 칠각지가 자기 몸에 생기면서 회복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자신이 몸이 안 좋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비구에게 칠각지를 한번 외워라 물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외우라고 그걸 듣고 또 병에서 해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칠각지에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중요한 칠각지를 어떻게 닦을 건가 할 때 이 개를 확실히 지키면서 칠각지를 닦아야 됩니다 그 앞에는 믿음이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믿음과 개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떠나서는 수행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지키면서 칠각지를 닦으면 법들에 대해서 위대함과 충만함을 얻는다 그런데 칠각지를 닦을 때 어떤 태도랄까 망가짐일까 이거는 내가 덜 쳐버린다 내한테 안 좋은 거 덜 쳐버리고 탐욕이 없어지게 하고 소멸에 의지하고 철저하게 버리는 쪽으로 기우는 칠각지를 닦아야지 그런 바탕이 없이 칠각지를 닦으면 곤란하다 해서 이 근본적인 어떤 태도랄까 바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 사상가들, 수행자들하고 부처님이 대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루는 꾼달리아 유행성 돌아다니는 유행성이 부처님께 질문하죠 고타마 존자는 무슨 이익을 위해 머무나? 이래 물으니까 나는 명지와 해탈, 그러니까 지혜와 해탈을 위해서 머문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런 명지와 해탈을 얻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칠각지를 닦아서 명지와 해탈, 그 앞부분이 있죠 앞부분은 칠각지 앞에 사념처가 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사념처라는 게 염처를 수행하는 거예요 마음챙김, 그래서 항상 보면 사념처를 닦아서 신수신법에 대해서 우리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딱 항상 기억하고 점검하고 챙기는 그 사념처 닦고 그 다음 칠각지예요 그 다음 명지, 해탈, 러기인데 그 앞에 두 개가 더 있죠 감각기능을 잘 단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감각기능 단속이 안 되면 성냄과 욕심이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행위를 한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세 가지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로서 또 좋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행동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세 가지가 다겠죠, 그죠? 우리 마음, 그 다음에 말, 행동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사념처를 닦고 사념처는 칠각지로 연결되고 염각지가 되면 그 다음 쭉 되겠죠 그 다음 명지와 해탈 이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실 우리를 덮는 덮개, 번뇌, 장애는 오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개와 칠각지를 대비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하면 오개는 덮개이고 장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개는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분노, 해태와 혼침, 덜뜸과 후회, 의심이에요 이거는 장애로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항상 우리 마음은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칠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명지와 해탈로 인도하는 것이다 해서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칠각지를 닦으면 우리는 어떤 걸 얻는다 할 때 산명을 얻는다 산명이라는 것은 뒤에 이야기하는 신통에 중요한 신통 세 가지가 산명입니다 하나는 숙명통에서 우리 전생을 쭉 끝없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안통이라서 우리가 죽으면 태어났는데 업에 따라 어떻게 태어나는 걸 훤히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누진통이라서 번뇌를 완전히 없애는 그게 산명입니다 그래서 칠각지를 닦으면 우리는 산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칠각지는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도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다 칠각지를 닦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칠각지라는 것은 우리가 여모, 너무 싫다 그래서 탐욕이 없어지고 소멸에 이르고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칠각지는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라는 게 있습니다 낮은 단계 5개, 높은 단계 5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높은 단계 5가지 족쇄를 해결하게 하고 탐진치를 잘 길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칠각지를 닦으려면 우리가 칠각지를 닦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조건은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적, 외적이 성립될 수 있는 또 근본 바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그때 지혜로운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돼요 우리한테 도움되게끔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게 내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 외적인 요소는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좋은 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서성이나 좋은 동료 이런 분들을 항상 바깥에 두고 있고 내 내부로는 지혜로운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방일하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부지런히 열심히 내 할 일을 하는 방일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지혜로운 주의와 외적으로는 좋은 친구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칠각지 자체는 열애, 아란, 정, 등각자가 출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있을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칠각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칠각지가 꼭 불교 수행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칠각지 중에 염각지다 하면 염각지를 조금 갖춘 사람도 있고 완성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칠각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에 염각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염각지라는 게 우리한테 좋은 도움 되는 거 잘 기억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염각지가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들은 좋은 말이나 가르침이나 또 공부한 걸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면 우리가 괴로움이 없고 항상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염각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는 필요하다 그 다음 택법 각지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것이 올바드 내한테 도움되고 어떤 것이 해롭고 이거는 번뇌고 이거는 번뇌가 아니고 이런 걸 법을 잘 구별하는 능력인데 그 택법 각지에 있으면 우리한테 진정으로 도움되는 건 하고 우리한테 손해보는 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잘 보호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잘 봐서 저 사람은 내한테 도움되고 또 해가 된다 하는 걸 알고 잘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진각지라는 건 뭐냐면 정진은 기본적으로 내한테 필요한 거는 열심히 하고 필요한 데 아직 없는 거는 또 올라오게 하고 내한테 해가 되는 건 안 하고 아직 안 올라왔으면 안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한테 필요한 것이 그걸 할 수 있는 노력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희열각지라는 건 우리는 이제 보면 감각적 욕망이나 좀 휴유증이 생기는 걸 자꾸 추구해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들은 좀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아닌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가 없을 때 싹 생기는 희열이 있어요 이건 수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자꾸 이렇게 키워가는 거 그래서 희열각지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고요각지는 마음이 덜 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삼매각지는 마음이 대상에 완전히 하나가 딱 된 건데 꼭 하나가 안 되더라도 자꾸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안 좋은 대상에 가서 괴로움과 시간 낭비하는 걸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좀 삼매각지를 닦아야 되겠다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마음이 될 때 좋은 대상으로 자꾸 마음이 향해가게끔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지, 평온각지 우리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또 사람을 볼 때도 자기한테 잘해준 때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려고 담담하게 보게 되면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순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신통 옛날 말이에요 신과 통했다 어떤 영묘한 능력과 통했다 그걸 가지게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이름을 바꿔봤어요 이름을 바꾸면 길기 때문에 짧게 신통처럼 두 단어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좀 통용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인간이 노력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인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탁월한 능력이자 지혜 이게 내가 볼 때는 신통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자 지혜 이게 신통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신통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은 보통은 8가지, 6가지,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6가지로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육신통, 그래서 육신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가지는 산명이라고 합니다 3가지 밝은 지혜 8가지는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8가지도 꽤 나옵니다 이 8가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보면 니까야라고 초기 경전이 있는데 디가 니까야라고 디가라는 건 빨래으로 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두 달 후에 장례식 치르고 두 달 후에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다 복원한 게 니까애예요 그때 디가 니까야라서 부처님 말씀 중에 긴 거만 쫙 모으고 그 다음에 중간 길이를 모은 게 맞지 마요 그 다음 주제별로 한 게 상류 따예요 그 다음 법수별로 한 게 앙구 따라 니까애고 나머지 잡다 한 거는 소부니까야라고 그런데 디가 니까야의 두 번째 경이 사문과경이라는 겁니다 출가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다 하는 경인데 그 경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는 큰 나라가 16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나라가 컸습니다 꼬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 컸는데 마가다국은 인도 중동부 지역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서성들을 찾아가서 출가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출가생활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부처님을 제외한 6명은 뭘 말하면 정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런 이야기를 망고 나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바나나 업무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가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당신이 과거에 누구를 찾아봤나 하니까 쭉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출가생활의 이득은 이렇다 하면서 쭉 말할 때 부처님께서 처음에 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고 마음 챙김하고 분명한 알물 얻고 그 다음에 만족하면서 그 다음 오개를 해결하고 선정을 얻고 난 뒤에 그 사선정에서 나와서 사선정이 굉장히 청정한 상태예요 청정하고 뭘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번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여덟 가지를 얻는다 이것이 출가사문의 결실이다 어떤 과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윗바사나의 지혜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네 가지 근본 물질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거는 음식으로 인해서 축적이 됐고 그러면서 그것은 언제나 부서지는 성격을 가졌다 그러면서 또 마음은 또 이 몸에 의지해 있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거 윗바사나의 지혜예요 그 다음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는 뭐냐면 마음으로 많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명, 500명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신족통일에서 우리가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하는 거 천의통은 멀리 있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숙명통은 과거생을 쭉 이래 자기 전생을 끝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 천안통은 업에 따라 태어나거나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누진통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 신족통, 천의통, 타심동, 숙명통, 천안통은 다른 종교에도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누진통은 불교에 국한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가장 보편적인 게 육신통인 경우는 저 신족통부터 쭉 끝까지 해요 그 다음에 산명이라 해서 세 가지인 경우는 가장 핵심인 숙명통 내가 과거생에 어떻게 쭉 있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번뇌에 따라 어떻게 태어난다 그 다음 번뇌는 누진통 그래서 이 경우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보면 어젯밤에 내가 부처님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내가 산명을 깨쳤다 부처님 말씀 거짓말 하나도 없다 이런 게 나옵니다 청정도론에 보면 외도들도 숙명통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 기억하는 도 한계가 있고 기억하는 그것도 선명도도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통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경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디가니카이라고 긴 경에 나오는데 깨왔다 경이란 경과 빠띠까 경이란 두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왔다 경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경들이 우리가 사실 신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통을 굉장히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신통을 보고 있다는 것 또 신통이 뭔지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깨왔다 경을 보면 이 경에서는 신통을 세 가지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표현하세요 기적과 같은 능력 우리는 기적은 일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 세 가지 능력은 있다 아까는 뭐 여덟 가지 여섯 가지 세 가지를 했지만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이래 누구랑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걸 하세요 그때는 뭐 세 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왔다라는 사람이 이게 다 빨려기 때문에 이름들이 좀 이상한데 깨왔다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날란다 사람인 것 같아요 세존이시여 이 날란다는 굉장히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로 붐비면서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인간을 넘어선 법 인간을 넘어선 어떤 능력을 가진 그것의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구를 한 명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보여주면 부처님 보고 보여달라는 건 너무 좀 예의가 없으니까 그런 분을 하나 소개해서 보여주시면 그러면 날란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 마음하고 좀 비슷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 불교가 지금 영 사람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신통한 사람 있으면 불교가 많이 용성할 거다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물어요 물으니까 부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딱 대답하세요 그러고 그 사람이 아 이거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구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하니까 또 두 번째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세 번째 이야기하면 아 이거는 그때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 세 가지 기적과 같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기적과 같은 능력은 뭐냐면 신통이라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신족통이에요 신족통 신족통은 아까 얘기하자면 공중에 뜰 수 있고 뭐 벽도 뚫고 나갈 수 있고 뭐 이래 여러 가지 이제 땅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능력하고 그 다음에 타심통이래서 남의 마음을 잘 아는 이 능력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면서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다 그래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불교를 참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비구가 신족통을 보이는 걸 봤어요 이제 보고는 아 저분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면서 이제 더 불교에 대한 믿음도 깊어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불교를 전혀 믿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아 참 저런 저 어떤 비구가 이런 그 능력을 보이고 대단하더라 이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어떤 주문만 여우면 그래 될 수 있어 이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주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별로 탐탐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비구가 타심통을 한 거를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 참 이런 게 있다 하면 또 불교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 그거 많이 주라는 게 있는데 그거 외워도 그렇게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보기 때문에 난 그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좀 조심한다 그러면서 가르침의 기적과 같은 능력 이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르침 사람을 가르쳐서 뭔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충분히 딱딱딱딱 이렇게 수행하게 하고 가르쳐서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런 걸 경험하는 그것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르침의 기적과 같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처음에 오면 개를 지키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개를 지키면 또 감각의 문을 잘 지키라 한다 그 다음에 또 현재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집중하고 또 다섯 가지 장애를 없애고 그러고 난 뒤에 초선, 2선, 3선, 4선 이걸 얻게 한다 그리고 그 4선 후에 또 아까 말한 여덟 가지 신통 있죠 그거를 얻게 한다 이것이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그를 실천해서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뭔가 이래 석연 차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신통은 보이진 않지만 필요한 경우는 꼭 보여요 그리고 탁월한 신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신통의 원리에 대해서 경전에 아주 드물게 한 경우에 부처님께서 신통은 이런 원리로 한다고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보통 신통은 4선정 후에 신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난다 부처님을 25년간 모셨던 아난다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신통에 의해서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범천의 세상에 가신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하면서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아주 드문 경이에요 이게 신통의 원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래 말씀하시기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여래라는 표현이에요 여래가 이 몸을 마음에 이래 두는 거예요 이 경전자 표현은 빨래로 보면 마음에 둔다예요 그럼 이제 마음에 섬에 들게 하고 또 이 마음을 또 몸에 섬에 들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마음처럼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내가 행복한 느낌이 들고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서 머물 때 그러니까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럴 때 여래의 몸은 더욱더 가벼워지고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뭘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고 굉장히 빛이 난다 그럴 때 비유를 하면 목화의 솜털이 가벼워서 바람받아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여래의 몸은 아무 어려움 없이 땅에서 허공으로 오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놔둔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로 통과하고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돌았다 한 걸 물 속으로 들어갔다 놓는 것처럼 한다 또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쭉 걸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가부자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그러면서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가다를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제함을 얻는다 이게 상류타니까 철환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여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타심통은 있어요 제가 책을 보면 있는데 온전하게 보여준 사람은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디파마라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디파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마는 어머니거든요 디파마, 디파라는 딸의 어머니인데 디파마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게 저 사람이 1911년도에 지금의 벵글라데시 그쪽에 태어났어요 그래가 1989년에 78세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수행해서 앞에 말한 누진통을 뺀 신통들을 거의 다 터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벵글라데시 태어나서 그때 그 당시 전통은 12살에 결혼을 해요 초경에 있으면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있다가 2년 후에 남편을 따라서 미얀마 양곤으로 와요 양곤으로 오고 자식은 없었어요 없어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불교에 수행을 하려 했는데 남편이 하지 마라 이래서 더 있다 해라 해서 못하고 있다가 결혼한 지 20몇 년 만에 딸을 낳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데 낳자마자 죽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딸이 디파라는 딸이 태어나서 그 애는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아들을 하나 뵀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처음에 한 3개월 만에 죽고 그러고 난 뒤에는 너무 수행하고 싶어도 수행 못하고 해서 있다가 고혈압이 생겨서 몇 년을 누워서 지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다 끝났다 요즘 같은 우울증이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고 남편이 또 죽어요 남편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재산은 좀 있었어요 전 재산을 딸 돌봐준 사람한테 다 주고 이 사람이 수행하러 가요 그런데 수행하러 가서도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또 집으로 와요 그래 그러다가 문인드라라는 서성을 만나서 수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많은 걸 성취해요 이 사람이 직접 쓴 책이 아니에요 아미 슈미트라는 여자가 미국 여잔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보면 IMS라고 Insight Meditation Society라는 게 있어요 미국 통찰협회에서 보스톤 근처에 있어요 저도 그거 가봤는데 거기에 수행하러 갔다가 디파마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두 번인가 가요 그래서 보면 디파마와 관계됐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미국을 다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있거든요 조셉 골드스틴, 잭 곰필더, 샤론 살수프가 있어요 학문에서는 잭 앵글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설립한 데가 IMS인데 거기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을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보통 3개월씩 가르치거든요 디파마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아미 슈미트라는 사람이 수행하러 가서 보니까 여자 사진인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조셉 골드스틴이나 가르친 서성들이 2주 전에 디파마가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랬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 아미 슈미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썼으면 좋겠다 하면서 서성들한테 이 사람 책 쓰면 안 좋겠나 책 좀 쓰십시오니까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써라 해가지고 이 여자가 8년간 미국, 인도, 미얀마 거기서 디파마한테 배운 제자들한테서 8년간 자료를 수집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작업해서 10년 만에 나온 책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붓다 있다 세상을 비추다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문인드라라는 사람이 지금 마시사야도라고 지금 돌아가지만 미얀마 불교를 중창한 사람이 마시사야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마시사야도가 문인드라한테 신통을 좀 닦아라 이러니까 문인드라가 나는 지금 가르치기 바쁘니까 내가 지도한 사람 중에 고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신통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디파마예요 디파마가 그 지도를 받아서 신통을 얻어요 그래서 누진통 빼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성 앞에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서성이 있는데 보니까 밖에 공중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파마 또 여동생도 거의 신통을 얻었어요 둘이서 어떤 날은 그냥 문이 잠겨있으면 그냥 문 뚫고 들어와요 그렇게 그걸 다 이래 보고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머리가 막 젖어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온 것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도 이런 데는 여자 혼자 밤길 걷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 자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인드라 자기 서성의 친구인 대학 교수가 고대 인도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문인드라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증명을 해보셔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 교수가 믿을 만한 자기 제자 대학원생을 디파마하고 같이 있게 해요 딱 동일한 시간에 디파마가 거기를 방문해요 자기가 만든 몸 하나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증명하는 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디파마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신통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해가 된다 그리고 내한테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 생각하면 그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능력이 깨달음이 없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되게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통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에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칠각지 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5시간에 걸쳐서 불교 수행이 과연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박수